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런마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킨누즈가 지고 있어요. 꽃이 한날두 넘게 피어있더니 이렇게 하나둘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클레마티스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릴거에요. 요아이는 카시스 클레마티스인데 제가 작년 초가을에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해가지고 요아이 하나를 성공을 했답니다. 마당에서 요렇게 연약한 채로 월동을 잘했어요. 벌써 요우에는 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요아이 필 때 영상을 못찍었는데 또 요렇게 두번째로 아이들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기는 아우 여기 너무 예뻐 이렇게 피워가지고 색깔이 요렇게 찐보라 요아이 이름은 클레마티스 카시스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데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클레마티스입니다. 요기는 또 룬데리가 꽃이 피었어요. 다육이가 다육이도 꽃이 예쁜 아이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요아이는 룬데리 꽃이 노랑이랑 주황 투톤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룬데리는 묵을수록 또 요아이가 굉장히 멋있더라구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메아바이솔 그리고 핑크용얼 제가 요렇게 비싼 담장이분에 심어주니까 아주 요아이들도 명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분이 굉장히 비싼 담장이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룽기시마 여러분 요아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핑장에 있을 때는 또 사장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빨짝 많았었는데 제가 요즘은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줘요. 그래도 이렇게 못 자라지도 않고 아주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처럼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뉴질랜드 앵초 여기는 이제 외출죽인데 하나둘 꽃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갯모밀도 제가 요렇게 외출죽이랑 늘어지게 같이 담장이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줬어요. 담장이분이 확실히 화분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풀을 심어놔도 멋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갯모밀을 멋진 담장이분에 요렇게 심어줬어요. 앞부분이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쪽 가면은 굉장히 귀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올해 처음 보는데 여기는 제가 찔레장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찔레장미고 여기는 장미인데 줄기가 이렇게 굵어요. 제가 영상에서 올릴 때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컸어요. 자 그럼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 수레국화 저는 수레국화를 밟으면서 다녀요. 수레국화 여긴 남천 남천이고 아로니아가 있고 그리고 자격은 다 꽃이 졌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씨앗인지 이렇게 삼각형이 요 속에 아마 씨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제가 아주 애정하는 씨에볼디 요렇게 예뻐요. 씨에볼디가 요거랑 비슷한 아이가 비에나테가 있는데 저는 요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속에가 조금 연안보라고 비에나테는 조금 진해요. 여기는 약간 벌써 질려고 해요. 클레마티스가 꽃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아요. 이 덩굴성이라서 끊임없이 계속 피고지고 하기 때문에 꽃은 그렇게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요기도 몽오리가 두 개 있고 요기도 두 개나 있어요. 어우 여러분 요게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줄을 또 탁 타고 올라가면서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녹근이 보기 싫죠?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쁜 꽃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씨에볼디 진짜 옛날에는 보기도 힘든 아이였는데 씨에볼디가 저한테도 요렇게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몽오리 짓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제가 영상에 올렸던 토종 큰 꽃 의아리인데 오우 여러분 이 씨 좀 보세요. 시가 무슨 바람개비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멋있어요. 꽃이 아니어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꽃보다 여기가 동글동글 말렸는데 아주 멋있어요. 꽃은 지고 또 이렇게 씨앗으로 두 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다른 아이도 이런 식으로 지금 피고 있는데 유난스럽게 요 토종 큰 꽃 의아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이렇게 또 꽃처럼 아주 동글동글 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산목한 아이 그리고 또 아주 귀한 씨에볼디 그리고 토종 큰 꽃 의아리 씨앗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벌써 해가 또 많이 떠올랐어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